아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관할 가능하세요? 혹시 약자 있으시면 저 돈을 날볼라 할게요 여보세요? 하 야 너 몇 살이야? 13살이오 본인의 정권 아 아 안되잖아요 제가 사계책같아 다 생겼어요? 그런건 아닌데 제가 12시가 통금이라서 부전에 가봐야돼요 나 테스트 해봐야돼요 나 수등때문에 이거 진짜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럼 일단 가져가세요 그냥 돈은 나중에 부쳐주셔도 되니까 어떻게 아실 거에요? 로실드 앤 쓰리스타스 작업쇼 맞죠? 네 맞는데요? 물건은 준비되셨습니까? 무슨 물건이 준비돼요? 근데 주머니 그거 뭐에요? 아 도둑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장난아 야 정원씨 뭐냐 이게? 나 지금 설명할 시간 없거든? 마성전설 있잖아 그거 엔진 불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마성전설 가져왔어?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소개팅? 네? 소개팅 어때요? 어때요? 일단 한폼팩 초기 화면에서 황폼팩 초기 화면에서 첫번째 저 후배님 사정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양자 간의 약속을 하고 각자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펑크를 내시면 매너가 아닌 것 같은 지금 당장 잠실에서 만나요? 물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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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은 준비가 되셨습니까?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되셨죠? 이거랑 기타랑 교환을 한다고요? 제가 엔딩을 꼭 봐야 되거든요 쌍둥이 군단이 아저씨를 지켜줄 거예요 얘들아 나 한다 천원 제가 선생님을 묻어드릴게요 제 동생한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거리였습니다